다른 스킬은 다 좋은데, 헤어핀이랑... 아, 다른 스킬은 다 좋아요? 네. 어, 자기, 자아자참하면 되나? 네, 이번에는 또 두 번째 레슨자인데요. 하준이랑 또 동갑내기 친구예요. 배드민턴 한 지 지금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거든요? 한 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이고요. 지금 배드민턴 배운 지는 한 8개월 정도 됐고 다른 스킬은 다 좋은데, 헤어핀이랑... 아, 다른 스킬은 다 좋아요? 네. 어, 자기, 자아자참하면 되나? 노력이 필요하긴 한데, 헤어핀이랑 언더가 조금 약해서 물론 오늘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아, 너무 재밌다. 오늘 그러면 헤어핀이랑 언더 얼마나 영주가 또 잘하고 어떤 걸 좀 보완하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한 번 들어갈까요? 네. 자, 앞에 헤어핀부터 한 번 해볼게요. 자, 그렇지, 발, 오른발, 그렇지. 오오, 다리 앞으로 나올 때 한 번 다시 들어보자. 이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위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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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 때 다시. 하나, 둘, 그렇지. 다리 힘 주면서 버텨볼게. 하나, 둘, 그렇지. 이렇게 뻗고, 오케이. 하나, 오오. 자, 서. 오케이. 둘, 자, 한 번에 찌르기 탁. 자, 백핸드. 준비하고 있다가 왼발, 오른발, 엄지 받치고 하나, 바로, 둘, 그렇지. 나갈 때 스텝이 너무 팡팡 뛰지 말고 오른발 나왔을 때 그대로 오른발 뒤로 나오고 왼발 나오고 탕. 근데 만약에 이 왼발까지 안 나가겠다 그러면 그냥 앞에 찍고 하나, 통. 그렇지. 오케이. 하나, 둘, 찍고. 하나, 둘, 먼저 빼고. 자, 오른발 먼저 빼고 하나 하고 오른발 빼고. 오케이, 다시 하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오케이, 하나, 오케이, 하나, 오케이. 자, 언더. 언더 해볼게요. 자, 언더. 언더 할 때 지금 공을 하단에서 빼는 게 아니라 지금 항상 엄지는 이쪽으로 와요. 여기서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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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 손목 쓰고, 손목 쓰고, 두, 올려, 다시. 한 번에 스윙. 그냥 아래에서 내렸다가 얘를 탁 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하고 올리고. 너무 빨리 들어오지 말고 나켓부터 맞추고. 땅, 그렇지. 가운데서 보고, 너무 빨라. 천천히 보고, 땅. 보고. 미리 들어오지 말고 나켓 너무 빠르면 안 맞으니까. 땅, 그렇지. 땅, 오케이. 땅, 그렇지. 오른발 보고. 땅,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땅, 그렇지. 하나, 둘. 오케이. 둘. 오, 좋다. 진짜 카메라가 있으니까 애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약간 긴장했는데 되게 잘하는 느낌 있잖아요. 되게 귀엽네요, 애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고요. 최근에 또 레슨 영상 좀 많이 올려달라고 또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하면은 댓글에다가 이런 레슨 한번 올려주세요라고 써주시면 그 부분 한번 반영해갖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전보다는 더 카메라 앞이라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유튜브에 나온 것도 제 첫 경험이어서 좀 떨래기도 하고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또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그럼 앞으로도 장기린의 배드민턴 계속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